맘마, 칼라, 지하실, 햇살, 투어 짜잔 최영상님, 팝콘 14.99원 지하실에서 와 이게 근데 엄청 대용량 와우 코스트코 장 보러 왔어요 어 이거 아들 좋아하는 거다 주스 옳지 9.99원 이거? 아 근데 이게 약간 지겨울라 그래 그래 난 제일 무난한 거 그래 그럼 이거 사자 아 이거 뭐야 언제 산 거야 팝콘은 이거 이거 지하실에서 먹을 거야 지하실에서 먹을 거야 이거 먹을까? 오랜만에? 뭘 뺄 거야? 이거? 그래 그래 낱말하니 칼라 4.99원 여기 있어 웬일로 아보카도가 세일을 하자 4.89원 왜 세일하지? 왜 세일하는 거지? 처음 보네 아보카도 세일하는 거 우리를 낼 거 같아요 엄청 딱딱해 고기 고기 오늘은 목살을 좀 사보려고요 비닐봉 목살 16불 포스트콤은 3불 99 피자 세일 바쁠 때 먹자 이거 오빠 좋아하잖아 우리 바쁠 때도 응 이거 맛있어 괜찮았잖아 이것도 바쁠 때 먹자 15불 99 저 이제 당분간 바쁘기 때문에 당분간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사야 돼요 당분간이 아니라 1년 내내 바쁘게 13.99원 김밤치새우 진짜 재밌다 아니 아니 이곳은 스팸에 왜 세일을 하자 17.49원 아 이건 진짜 사라는 운명이다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면 그래도 사야지 스팸 폴더 챙겨 놓으시고 살짝 구경만 하고 다음 마트 갈 거예요 미국은 참 마트를 한 군데에서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워요 루텔라 15.49원 지하실 두고 하나씩 꺼내 먹을 거예요 영화 볼 때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은 진짜 별로 안 샀다 뭐 오늘은 189불 선방했다 선방했다 열심히 먹어야죠 요즘 데일리백 투조 가방 들고 투조 갈려고요 투조 가방 들고 투조 가기 컴퓨터 애들 너무 춥다 가자 옳지 빨리 와 뭐 사지 아 파 사야지 파 99센트에 진짜 까다 에호박 에호박이 없었어요 에호박 와 대박 이거 이거 표고버섯 아닌가 와 대박 대박사건 3불구구 또 싹 나겠죠 맨날 싹 나는 고구마 여부를 위한 선물 자두 6불구구 되게 싸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오늘은 불고기값이 있습니다 어 딸기 왜 넣었어 여기 나 딸기 안 먹을 건데 아이고 아들이 넣었어 단소고기 7불 사고 아니 아니 그거 안 먹을 거야 아 우유 아 내 소모기 안 살 거 나 안 먹을 거 에이 이리 와 빨리 가자 가자 항상 사는 LA 갈비 이거 사고 집에 가려고 가자 그만해 가자 자기가 하고 싶대 자기가 하고 싶대 무거워 무거워 오늘도 괘씸 오늘의 잠시 근데 너한테 미안하다 이게 좀 약간 소스가 어 덜어 덜어야겠다 어 그거 덜어 그 오빠도 덜어 너 그거 먹으면 이제 끝난다 아유 맛있어 끝난다 안 좋을 수가 없대 맛있어 지금 빵만 먹고 있어 미국의 맛 집에 왔어요 집에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뿌듯 뿌듯 딱 맞았어 감사합니다 옳지 아유 무거워 아유 잘했어 이것도 치아씨 갖다 놨자 응 치아씨 갖다 놓을 거야 오자마자 등갈비를 삶을 거예요 어젯밤에 미리 꺼내서 해동시켜놨어요 어머 냉동실에 해동시켜놨더니 아직도 빵빵 먹었네 저것도 하나씩 그래 하나씩 아 그건 내가 들고 갈게 오빠 괜찮아 아들 그럼 못 들어 무거워 包 to제야 치아씨를 이동 거의 parasites 어 크리에이츠! 지금 위에 쓰레기가 차서 좀 그렇지만 여기 이제 냉장고에 이런 거 정리하려고요 아까 사온 거 매추랑 이런 거 아들은 여기서 그림 그릴 거예요 짜잔! 짜잔! 냉장고 완성! 어때? 맛있는 거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주스가 마음에 들어요? 맥주! 칼각이다! 맥주! 맥주! 아들 것도 여기 옆에 나눠줬어요 여기 등갈비에다가 아웃뜨고 아웃뜨고 양파 넣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제 2층 바닥 하러 가야 돼서 마늘이 없어 마늘을 안 샀네 맛을 액자 그러면 끝! 이렇게 저녁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저녁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는 일하러 갑니다 제어 음삶의 현장 제어 음삶의 현장 제어 음삶의 현장 제어 음삶의 현장 제어 음삶의 현장이에요 이렇게 어제 여기까지 깔고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망치를 새로 샀어요 그랬더니 완전 잘 돼요 완전 빨리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혹시 망치가 이렇게 고무로 됐어야됐어 완성 아들은 간장 베이스 애플주스도 넣었어요 귀요 안, 안 맞고 자, 등갈비 뜯자 아, 이가 부르다 빨간 가위가 잘 되는데 다 먹어 빨리 말아라 김치가 맛있어 얘 배고파는 거 봐 흠 흠 어 제법 차가워졌어요 시원하게 먹으면서 해 나 손 차가워 여보세요, 난 이미 한케를 따서 먹었어 어디 어디 헐 뭔지 먹었어 안 먹을 거야 다시 갖다 놔 이 코스 가져가 어, 많이 깔았네 다 깔았네 대박 청소까지 다 했어 여기는 이만큼 깔 아까 저녁 먹기 전에 이만큼 다 깔았어요 거의 다 깔았다 아, 진짜 우리 고생했다 진짜 다시 인사 다시 인사 여기 여기 페이스북 뜯대가 구멍나가지고 입씨로 막아놨어 어, 아직 덜 말랐다 행복한 주말 아, 두드리러 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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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